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했더니 2중 3중으로 가입됐더라고요 아직도 중복보험으로 3번 날리세요?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도 보험료를 낭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만 채우고 싶어요 보험료는 줄여주고 보장은 쑥쑥 채워주는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시군요 지금 꼭 무료 상담 받으세요 아는 사람도 많고 또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둘씩 해주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나가는 돈은 너무나 많고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상담 후에는 완전히 새로 설계해서 내가 원하는 보장만 골라 넣으니까 보험료는 확 줄어들고 보장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인들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보험이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4명 가족 보험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헷갈리더라고요 암이랑 치매 보장은 높이고 중복된 보험은 없애고 4인 가족 보험료를 완전히 다시 설계해 주시니까 보험료 부담도 줄고 원하는 보장을 넣어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는 분을 통해서 가입해 둔 게 있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갱신형이고 보험료도 부담돼서 가성비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서 리모델링 신청했거든요 남편 사별 후에 혼자 딸아이랑 사니까 혹시 몰라서 진단비, 수술비 더 넣고 치매 간병비도 넣었고요 나중엔 환급금으로 여유자금 마련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작시장은 이 세상은 너무 오래간 Björk의 전체의 이 세상은 더 힘들 것 같고 제작시장은 이 세상은 더욱디 가지로 가성비 전체의 비용으로 찾아와